안녕하세요 주이탄자 안교수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2시 56분입니다. 안그래도 제가 금요일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드리면서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텐데 너무 걱정이 많으실거에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람테크놀로지는 과연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본적으로 들어갈거구요. 그리고 탐방자료도 첨부해둘겁니다. 탐방자료도 첨부해둘텐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자람테크놀로지가 오르기 전 가격까지 빠져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우리 한번 매수로 접근해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그쵸?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때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추가 타점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위에 보이시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구요. 댓글로는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스스로 파이팅이라고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람테크놀로지가 영향하는 산업이 어떤게 있죠? 첫번째 저전력 반도체 그쵸? 두번째는요 저용량 반도체 그쵸? 세번째는요 5G. 자 이 세개가 세개가 결국 뭐에요? 지금 자람테크놀로지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잖아요. 왜 그랬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3월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누구죠? 온 디바이스.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AI의 아버지가 퇴사를 합니다. 회사로부터 쫓겨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죠? 회사로 다시 돌아가죠. 왜 그랬을까요? 글로벌 전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은 이 샘 올트먼을 다시 우리 회사로 오지 그러니? 라고 했다는거에요. 자 그러다보니 아 전직원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는거죠. 그러다보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을 때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큰 어떤 산업군이 발달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이 말씀을 해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조그마한 모바일 기기에 AI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구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전력은요? 아니 조그마한 휴대폰 내에서 AI가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건 뭐죠? 맞죠? 막대한 데이터를 소모합니다. 그러다보니 전력도 적어야 된다는거에요. 왜? 매일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엄턴한 양의 이 배터리 소모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거죠. 자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서 주가 상승 이렇게 나왔죠. 사실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경우가 있었을겁니다. 자 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이제 슬슬 자람테크놀로지로 옮겨가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역시나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시장의 산업군이 변화할 때 확산과정을 분명히 줍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여러분들 도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제가 했던 말은 하나였죠. 과거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5G 이 세개를 영위한다. 결국 주가 상승이 화려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을 보일 때 분명 자람테크놀로지 내부적으로 맞아요. 어떤 이 매도에 대한 부분에 신호가 나오게 되면 결국 그때는 비중을 전부 다 줄이고 가세요 라고 했었죠. 똑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쵸. 둘 다 전자공시사항을 보면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자람테크놀로지 어떤게 있었죠. 요 부분이죠. 임원, 주주, 특정, 상황, 보고서. 이게 뭡니까. 임원진들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쵸. 자 한번 땡겨서 볼게요. 자 보게 되면 팔았다 이겁니다. 큰 수량은 아니지만 5천주 중에서 2천주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장래 매도. 얼마에 팔았죠. 7만 3천원, 7만 4천원, 7만 2천원. 이렇게 팔았다 이겁니다. 고점 논란을 시장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제주반도체도 그러하였는가를 봐야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을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자 최근에 있었던 걸 보게 되면 요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의 매도. 그쵸. 자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임원진들의 매도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고 황주원이라고 하는 임원진들의 매도를 등장시켰던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만 6천 5백 11일원. 1월 23일이었죠. 자 보게 되면 1월달 주가 보게 되면 거의 고봉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나 요 부분에서 임원진들의 매도가 나오죠. 자 같은 공통점을 다룬다. 이걸 여러분들께 미리적으로 말씀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어떠한 주가의 방향성을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부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백물의 불혈견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제가 이 금요일에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이 부분의 영상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3일 전이었죠. 3일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 초징급 당일 급락 사유 떴네요. 심장마비 수식 발생됐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시탄자 안규였습니다. 오전 11시 12분입니다. 이때도 금요일 오전 11시 12분에 여러분들 중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었죠. 자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주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심적으로 불안해하시고 초조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탐방을 다녀왔던 자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좀 이야기해드리고 사실 이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르기 전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걸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용이나 대출 잔고에 대한 부분이 즉 빚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주가의 급락에 어떤 손절매나 이런 부분들을 유발하지 않았는지 자 이렇게 신용과 대출 미수를 썼던 투자자들의 이런 어떠한 반대배매 사건을 통해서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낸 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14% 정도 급락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조금 더 조금 더 이들의 신용 잔고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아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자 이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탑잠 한번 잡아 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7.40분에 자람이라고 해서 보내신 분한테 8.30분에 구독자 여러분들 심미가 크시겠지만 자람 테크놀로지 탐방 자료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시초가에 한번 우리 매수해 보시죠. 그리고 매도 시점은 일단은 최대한 시장의 역량을 감안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매도 시점은 매도 시점은 예 조금 더 우리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썩 녹록치 아니하죠. 그쵸?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AI라는 시장은 결국은 인공지능의 확산 과정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었던 자람 테크놀로지였죠. 근데 주가의 급락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의 주가의 급락은 분명히 동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 이 바닥을 찢고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SK하이닉스라는 종목도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시장의 주가 훼손을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시장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 분명히 감안해야 되죠. 두 번째,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가? 그죠? 그리고 기다릴 호재가 있는가? 탐방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탐방을 못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 나오는 실시간의 정보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장의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일단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자람 테크놀로지 탐방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일정, 며칠날 일정에 우리가 이달일 수 있는 이벤트 하나 여러분들 첨부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제가 연구소 만들면서 여러분들 이제 힘이 되어야 될 때가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탐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람, 자람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반드시 구독을 했다는 뜻으로 구독, 자람,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자료만이라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 나오는 빠른 속도의 이야기들, 정보 이런 것들에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잘하면 진짜 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나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각각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 전화번호 기억하시죠? 자 제 전화번호인데요. 자 위에 보이시나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자람, 자람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자료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 텔레그램방은요. 여러분들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보가 올라갈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달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각각 제가 승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YC라는 종목을 10시 9분에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 삼성전자와 HVM 검사장비 공급 계약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보게 되면 YC라고 해서 검색하게 되면 결국은 2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자람 테크놀로지부터 시장의 산업에 대한 변화 시장이 지금 방산 관련주들로 이렇게 힘이 몰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큰 도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종목에 투자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산업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진리는요. 절대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읽으려고 하고 산업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 시장이라는 변수, 산업의 사이클, 즉 AI 시장의 사이클 이 부분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확산 과정과 축소 과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접근해야 될 타이밍과 피해야 될 타이밍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실을 크게 발생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자그만 10% 정도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기회의 구간과 덜어놓는 구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원리를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방법은 정말 쉽게 다가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교육을 해드리는데 어떤 교육을 제가 해드리는가 과거 걸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자람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보내요. 010-4822-8706 시장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투자가 오래가는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해 선배님들. 이런 교육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렇죠?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 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자 이 부분을 제가 NKM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봇입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태 코피아 전에 이 글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매 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낸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